천안시 쌍용삼동주민자치위원회는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봉서산사랑 맨발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천안시는 옛 삼거리 정취를 재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조성한 천안삼거리 전통주막 운영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천안시는 지난 22일 부성이동주민센터에서 제1기 두정동 상점가 상인대학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지난 24일 온양민속박물관에서 2015년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는 지난 24일 회장 위치임과 제17기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채용정보입니다. 우리역사문화협동조합에서 기타문화, 예술관련 단순종사자를 모집합니다. 오쉐이크에서 매장 점장을 모집합니다. 국제트윈스에서 제조관련 단순종사원을 모집합니다. 건우유통에서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모닝인에서 건축 캐드원을 모집합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